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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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누나 동생 안 할래. 지금까지 쭉 좋아했단 말이야. 투, 투 디라고 굳이 안 할게요. 남자 스트리머 목소리 이상형 월드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2강. 오케이, 32강. 히히? 진짜 제가 다 약간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친분 1도 없이 진짜 목소리만 가지고 제 이상형스러운 그런 목소리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규님. 아, 저거 레몬,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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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젓가락 가져올게요. 좋다. 응선생님. 어, 이거 안 나오나 봐요. 일단 사규님 하겠습니다. 안 나와가지고. 월풍찡님. 야, 라고 해도 돼? 내꼬라고 해도 돼? 오케이, 알겠습니다. 실프님. 오늘부터 저는 픽셀에 들어갔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월풍찡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님님. 이런 거 어색해요. 야, 이 스트리머는 목이 아픈 상태라잖아요. 진짜 너무하다. 목이 아픈 상태인 거를. 진짜 못하겠어. 을하님. 언제하나 사랑하는 나는 늘 너만을 바라보고 내가 없는 사람인 척 바라보는 너는 내가 필요 없겠지. 굉장히 필요합니다. 굉장히 필요해요. 환 류월님. 근데 내가 편안한 목소리가 맞나? 아, 좋다. 솔직히 난 잘 모르겠어. 되게 좋으신데? 내가 듣기엔 내 목소리 나는 별로 없다. 아, 아이고. 우고님. 하루하루 몸서리 칠 만큼 괴롭게 지내는 난 안 보이지. 다른 사람 사랑하는 네 뒷모습 보면서. 어허. 끝까지. 여러분, 저 이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저 이거 해보고 싶었어요. 에코 깔고 해드릴게요. 캄 끌게요, 예의상. 하루하루 몸서리 칠 만큼 괴롭게 지내는 난 안 보이지. 와주지도 않는 너. 억지 썩하면서 옆에 있는 비참한 난. 안 할래요. 저는 좀 이제 들어보니까 굵은 목소리 좋아하네. 우고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백구님. 누나 삐졌어? 오. 내가 누나를 좋아해. 아. 누나 사랑해. 아, 좋아요. 아, 좋아요. 행복하네. 오늘 좀 행복 방송인데요. 아, 찌부경님. 나는 이딴 게 좋아, 이 씹새끼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 업계에서 포상입니다. 춘삼님.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저 똥 마려워요. 감사합니다. 아, 시간혜수님. 제가 평소에 드립도 많이 치고. 쉽 것 같은 멘트도 많이 치지만. 이런 나라도. 아, 춘삼님. 멘트가. 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어렵네요. 똥 마려운 게 조금 더 현실성 있다. 춘삼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네블님. 너. 남자를 너무 쉽게 보는데. 심도 전혀 없으면서. 남자는 관심 없는 여자도. 덮칠 수 있다고. 아. 진짜야? 잠깐만. 진짜야? 아, 됐어 됐어. 우리 이거, 이거에 대해서 토론할 게 아니야. 하지마 하지마. 대답하지마. 아무튼. 일단 리네블님은 목소리가 일단 진짜 너무 좋은데. 마이크가 조금 더 이제 좋은 거였으면. 훨씬 더 좋은 목소리 더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아, 모짜빠님 볼게요. 사랑해. 와, 나 방금 뭐지? 진짜 본능적으로 눌러버렸다. 징뚜님. 하루하루 아깝던 그 청춘이 막을 내리고. 되게 약간 성우 같아요, 성우. 좀 소년 캐릭터 더빙하실 것 같은. 그런 포이스였습니다. 쿠로찌님 들어볼게요. 귀여운 말씀. 뷰뷰냥. 쿠로찌. 귀여운 마냥냥.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네. 카안님. 물지 않는다니 적당히 물어야 매력인데. 어? 제가 물어도 될까요? 저한테 뭘 물어보시겠다고요? 물지 않는다니 적당히. 아, 물지 않는다. 아, 오케오케오케. 무슨 느낌인지 알았습니다. 뱀뱀님. 아, 우리 연락해. 경비실에 연락했으니까 금방 오겠지. 그래, 리마. 네? 리마요? 사실 너 방귀 뀌는 소리 들었어. 에? 굉장히 수치스럽네요.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철중이님. 각성의 때가 왔으니. 익스플로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예. 하열또님. 투스쿤 투스쿤. 투스쿤. 열도 부탁 들어줄 수 있냐? 당연하죠. 열도가 투스쿤을 맛볼 거니까.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왜 목소리 월드컵에 이런 멘트인거지? 정몽룡님. 뭔가 이름이 맘에 든다 일단. 아니, 뭐 욕먹을만한 애가 나오면 뭐 어때? 하는 사람이 없는데. 아, 이분 각 잡고 목소리 까시면 진짜 너무 좋겠다. 김평탄님. 억지 쓰다듬어줘. 안 돼? 응. 그것도 안 돼? 내 얇고 귀여운 목소리. 이 이상형 월드컵 특징이 있다. 진짜 부끄러운 것들만 이렇게 모아놨네. 이가 만드신 분 나빴자. 희우님. 오, 잠깐만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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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동생 안 할래. 지금까지 쭉 좋아했단 말이야. 자, 희우님이셨고 김봉팔님.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진짜. 아, 깜짝이야, 진짜. 아, 깜짝이야. 저는 봉팔님 하겠습니다. 굉장히 임팩트 있었어요. 자, 젠드로님. 그대는 여름보다 훨씬 사랑스럽고. 어, 김블러님 있네. 나도 옛날에 있었던 일이야. 뭔가 해본 것 같은데. 쉿, 쉿. 그 친구가. 너무 좋아요. 멜롱님. 어? 저의 배려. 보이십니까? 서위타다, 서위대. 서위타다. 약간 비슷한 목소리 있는데. 약간 청년 시절 우아쿠님 그런 느낌? 자,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서위타다, 서위대. 약간, 약간 목말하는 줄 알겠지? 대간장이 녹아버린다. 어, 맞아. 세슈마루 플러스 우아쿠님. 이런 느낌? 자, 쿠쿠님. 쿠쿠 방송시간 다들 알잖아. 근데 왜 안 자고 있다가 지금 와. 나도 이거 비슷한 거 했다가 후회했는데. 19살 때 화면 보정 겁나 다크하게 하고. 무서운 붓은 깔고. 공부는 왜 안 하시냐고 하시는데. 여기 와서까지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나요? 19살은 공부만 해야 되나요? 아, 내 흑역사가 생각나가지고. 아, 목소리 진짜 너무 좋으십니다. 어, 난 뭔가 이런. 유쾌한 그런 느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넬롱님요? 강을님. 사랑해서. 그 아득한 절망 아래서도. 오케이. 박지민님. 누나, 너무 좋아요. 난 매일 누나 생각했는데. 누나는 어때요? 저는 말을 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냥 항상 누나 생각이다. 진짜? 누나는 그렇던데. 누나도. 16강 하겠습니다. 방금 박지민님 들어보셨고. 하열도님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트스쿤 트스쿤. 어, 좀 비슷한데? 누나. 아, 조금 더 낮으시다. 저는 낮은 목소리 선택하겠습니다. 사균님. 김봉팔. 봉팔니. 봉팔니. 아, 이거는 썸네일 때문에. 진짜 어쩔 수 없이 떨어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왜 저 클립이야. 저 봉팔님 잘못도 아니야. 썸네일만 저러지 않았어도. 결승전이야? 아, 이거 어떡해. 박지민님 들어보겠습니다. 누나, 나 좋아해요. 난 매일 누나 생각했는데. 누나는 어때요? 젠드로님. 그대는 여름보다 훨씬 사랑스럽고 온화하다. 아,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아, 이거 어떻게 골라. 아, 이거 어떻게 골라.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진짜 둘 다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힘든데. 너무 좋기 때문에. 누나 다 좋아해요. 무시하겠습니다. 대사로 해서 누나라고 불러준 지민군을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저의 이상형 월드컵 1등은 박지민님입니다. 와, 레전드. 랭킹 한 번만 봅시다, 랭킹. 김 두띠님. 두띠님 사팡 언제 하냐고요? 아, 진짜 좋으시네. 아, 모찌아빠님이 2등이시구나. 아, 근데 박지민님 왜 없어? 와, 박지민님 진짜 위했을 줄 알았는데. 어디 계시지? 나 진짜 좋았는데. 아, 그러니까! 아, 그렇O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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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에어! Half숫 가드! 엘. 유니 alright! 그리고 여기가 더 넣을 줄 아agarㅋㅋㅋ 수피해One себе loh!